오늘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먼저 가족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 고창 여행 코스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농장 고창읍성 상하농원 90호 해수욕장 코스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 코스로 학원농장에 방문하셔서 5월에 푸르름을 느낄 수 있는 청보리를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고창읍성으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창읍성 성곽 주변에 빨갛게 물든 철죽을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상하농원인데요 이곳은 아이들과 함께라면 동물이 있어서 즐기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코스에 추가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옆에 있는 90호 해수욕장에 가셔서 하루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멋진 노을과 함께 가족 여행을 마무리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고창 여행 코스를 가족 여행으로 함께 한다면 아마도 남녀 노소 모두 다 만족할 만한 코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창의 여행지 꿀팁과 또 숨겨진 명소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볼 곳은 고창의 학원농장입니다 이맘때쯤 되면 많은 분들이 학원농장의 청보리를 즐기기 위해서 방문하시는데요 저는 학원농장에 아침 일찍 방문을 했는데 이 청보리에 물이 맺혀있고 또 그 물을 비추는 햇빛이 떨어지고 있어서 청보리밭 표면에 은빛이 감돌고 있어서 더욱 더 신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보리밭을 방문할 계획이시라면 일교차가 심한 요즘에는 아침 일찍 방문하신다면 더 좋을 듯 합니다 학원농장의 메인 청보리밭에는 유채꽃과 지금 청보리가 같이 심어져 있는데요 아쉽게도 유채꽃은 거의 다 지고 있어서 노란 유채꽃을 기대하시면은 조금은 아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채꽃과 청보리가 어우러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재미있고 색이 예뻐서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데요 하늘에서 봤을 때는 더욱 더 차이점이 느껴져서 저는 신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메인 부분보다 그 앞쪽에 청보리밭이 훨씬 더 즐기기 좋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 메인 청보리밭 뒤편에는 훨씬 더 큰 청보리밭이 있는데요 저는 이곳이 훨씬 더 청보리의 푸르름을 즐기기에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창 청보리들이 파릇파릇하게 익어가고 있어서 5월에 푸르름을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좋았는데요 그리고 이곳은 데크길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라면 이렇게 청보리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어서 그 점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싱그러운 초록색을 느끼러 학원농장은 지금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고창읍성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정문에서부터 아주 빨간 길이 보이는 고창읍성은 지금 성곽 주변에 철쭉들이 가득 피어있어서 눈부시다 못해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창읍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성곽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성곽을 걸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이쪽은 경사가 좀 있어 왔고 저는 안쪽으로 돌아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쪽으로 걸어서 올라가다 보면 바로 빨갛게 문든 성곽을 볼 수 있는 곳이 나오는데요 정말 멀리서 바라봐도 이 빨간색이 눈에 띌 만큼 성곽 주변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또 고풍스러운 성곽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색다른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곽을 따라서 쭉 걸어 다니시면 철쭉을 가득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점심 먹고 난 뒤에 이 고창읍성에 오셔서 소화할 겸 철쭉을 아름답게 즐기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창읍성 안에 대나무 숲이 가득한 곳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빼놓지 말고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갛게 물든 아름다운 고창읍성도 또한 고창에 빼놓을 수 없는 여행지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창의 숨겨진 명소인 두암초당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고창에 이런 곳이 있었어? 하며 정말 신기한 곳을 발견해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바로 두암초당입니다 이렇게 절벽 밑에 바로 지금 건물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와 여기다 도대체 왜 이런 걸 만들어 놨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도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두암초당인데요 사실 볼 게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꼭 가보시라고 추천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고요 어쨌든 직접 방문해 보니까 정말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또 이곳 근처에는 병바위가 있어서 이 고창의 신비한 풍경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병바위 또한 굉장히 신비롭게 서있는 모양새를 하고 있어서 계속 감탄하면서 이곳 주변을 저는 즐겼던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 곧 찾아오는데요 아마도 가족 여행 때문에 아직도 고민이신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창이 남녀노소가 즐길 거리가 많은 곳이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이번 5월은 한번 고창으로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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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rp 안녕 안녕